대신들 다 모이셨습니까? 예 우희정 잠시 일어나 보세요 예 오늘부로 제 조카인 윤성호 대감이 우희정에 임명되었습니다 다같이 합심해서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세요 예 저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예 신참 김대범이요 이 좌의정 김상태 대감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희정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대신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친했을까요? 혹시 왕따를 당하진 않았을까요? 함께 보시죠 예 국정에 앞나니 걱정이요 어떻게 저런 낙하산을 우희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낙하산 지금 내역했어? 우리 삼촌한테 우리 삼촌 왕이야 와 바보같아 이보게 우희정 우리는 학당을 거쳐가지고 과거의 극제에서 정식으로 코스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올랐네 어디 학당이라고 나왔나? 학당? 나 학당 나왔어? 어디야 어디야? 봉숭아 학당 나왔어 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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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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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영희정대감 어디서 이상하게 캐캐한 냄새가 나는거야? 냄새? 우희정 도대체 목욕을 언제 한게요? 나 설날 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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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아니 우희정 왜 그리 혼자 떨어져 있습니까? 애들이 냄새난다고 막 낙하산 나보고 냄새난지 전하 아래오키 황송하거나 우희정 몸에서 생선 썩은 내가 나는 줄 알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어찌 우희정한테 저럴 수 있습니까? 네 분명히 말하건대 직장내에 따돌림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희정 가까이 앉으세요 아우 아 네 그나저나 영희정 예 명나라 사신은 어찌 되었습니까? 예 사흘 전에 출발한 사신이 오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마와 삼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즉시 대리 가마를 보내도록 하세요 예 전하 전하 이번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모카시 삼중 세트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모카시 삼중 세트 예 전하 그리고 요즘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한참 뜨고 있다고 하옵니다 벌써 백성 관람률이 20%에 육박하고 있다고 아 이순신 이순신 뜨고 있는 장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매니저를 한 명 붙이세요 예 전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오 우리 우희정 무슨 얘기요? 밥 먹고 합시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요? 다른 대신인들은 나라 걱정에 의념이 없는데 그게 할 말이요 꼴백심이 당장 나가시오 우리 삼중 나무 삼중 나무 삼중 나무 아유 냄새라 아유 영희정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서 달래주세요 예 우희정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합심해가지고 같이 눈이 시리다 눈이 시리다 전하 얘 양말을 씹어먹었나봐 너무 냄새 자 그만 좀 가시고 그나저나 영희정 하무로 간 자사는 어찌 되었습니까? 전하 하무로 간 자사들이 다 죽어서 돌아오고 있어 이런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사를 보낼 터이니 대신인들 중에 누가 가시겠습니까? 으응 네 이번에 가는 자사 얘기는 오픈 가마를 선물로 내리겠습니다 오픈 가마? 자 지원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나오세요 어 아 역시 우희정밖에 없습니다 뭐 내 우희정을 보내리다 뭘 보내 나 나 보내라고 아 아 이러면 모독이 하려고 다 짜고 한거니 우희정은 가까이 오세요 나 죽으면 어디 가서 나 죽을래 우희정 이번에 가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내 그대의 검은 머리 파뿐이 될 때까지 잘 보살펴드리리다 내 머리 원래 파뿐인데 파뿐이 파뿐이 넌 파뿐이냐? 난 칫뿐인데 칫뿐인데 아하 뭔 짓이냐 아 으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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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from WebABY.com